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 그럴 수 있었죠?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죠. 이제 저희가 어딜 가죠? 무슨 스케줄 있죠? 이제 약 15분 뒤면 가야 합니다. 아 그러면 아마 팬사 오신 팬분들도 지금 이거 보고 계실 수 있겠다. 앉아도 보고 계실 수 있겠다. 우리 그 재민 오빠와 제노 오빠의 A팀도 한번